반갑습니다 많이 춥다 그죠? 저는 더워요 땀나는 거 보여요? 오늘 목폴라를 입었더니 너무 덥네요 한 곡 보여드릴 건데 저는 여자 춤을 하나 깔짝거려 볼 거고요 레드웨어의 신곡이 나왔잖아요 그죠? 사이코 좋아해요? 정상이 아니네요 사이코를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레드벨벳의 사이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사이코 사이코 나오면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? You got me feeling like a 너를 보고 말해 너를 보고 말해 두 번째는 자꾸자꾸야 자꾸자꾸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? 처음에는 사이코 두 번째는 자꾸자꾸 네 감사합니다 사이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는 동안 우리 멤버들이 지금 통을 하나씩 들고 있다 그죠? 이게 뭐게요? 네 모금 박스 풋박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셨다면 여기에다 모금 한 번씩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나는 공연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워크림 하이어 한 번 더 Anne 집중 === 북밥